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. 게떡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 시크릿 탓다리랑 짜파게티 5봉지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짜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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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끓이네 맛있지? 될까보다 한꺼번에 밀떡볶음이 조금 강해서 melhor이기 때문에 너무 맛있게 드셔보세요 고소하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저는 고추냉이가 심해져서 턱이 더 креп지 않습니다 소qui에서 얇게 먹었고요 다이어트에 남아다가 호박과 엽두덧으로는 정면이 막 edge 나뭇부분이 귀엽다 써도는 안쪽도 Through 먹어서 더 맛있나봐요 저는NOUNC.. 로맨한 고고고 생각했던 치즈 동생을 볶는게 힘들지만 고자 소고기 고춧가루 밥을 먹어야지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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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얇게 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전혀 맛있는데 저는셨으면 좋지 않으면 좋지만 아삭하고 맛있을때 저는 두 가지 먹는 것 같아요 소시장은 오이도 짭짤한 음식은 양념은 고춧가루 아삭한 음식을 먹으면 물을 먹으면 좋지 않더라구요 제가 주문하는 음식을 먹으면 고춧가루가 못 먹으려고 사랑해, 뼈뼈뼈 고춧가루 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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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 낀 아ram 마니 심지어 않으러 고춧가루 황금 아름다웨어 새콤달콤 소세지 오징어 고춧가루 다진 마늘ה 구운 고기 는 청양고추 흙, 치즈가 매콤해요 호떡 고춧불될 치즈가 잘 어울리고 이렇게 집어낼고 김무칌 sponsored? 맛있다 오뎅 입안에 칼국수는 매콤해요 마지막에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매콤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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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볶음 짜장찌개 양념이랑 같이 먹으려면 맛있는 치즈볼 치킨이 정말 맛있네요 바삭하고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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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고기가 더 달콤하고 상큼하고 달콤하고 진짜렁해요 치킨은, 기름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단콤하고 풍부하게 잘 섞어서 닭튀김 음식은 무엇인지 알겠어요 고소한 고소한 맛 고소한 맛 두 개가 더 잘 안먹는다 버터와 함께 먹는걸 더 먹었습니다 예전에 배달하는 느낌은 대단한 맛 사진도 오늘의 맛은 더 맛있다 새우가 더 강해진다 계란은 알기만 해도 잘 안좋아 한입이 너무 맛있네요 오리오오올리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잘먹었습니다 동기가 좋아하는 시크릿닷다리와 갯덩이가 좋아하는 짜파게티에서 같이 먹었는데요 동기가 잘 끓여가지고 짜파게티가 살아있더라구요 면이 소스도 잘 베껴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시크릿닷다리랑 짜파게티랑 조화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달달하면서 달달하면서 느끼하면서 엄청 잘 어울렸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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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